1. 너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 2. 원래 중국 건데 한국이 맡아달라. 3. 도대체 얼마나 매장된 거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함대는 북해 함대 다음으로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지만 본토의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조차도 제자리를 지키던 함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거대한 전력이 움직이게 된 이유는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한 외신에서는 한국이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한국의 고품질 무기 중에서 특히 k2 흑표는 양측 육군력의 균형을 완전히 깨뜨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해외의 군사 전문가들도 유력 외신에서 k2를 고평가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평가가 나오자 러시아는 한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를 하면서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사실상 외신에서의 평가를 시인한 셈입니다. 전 세계는 개전 이후 거의 모든 서방 국가와 반목하면서도 눈 깜짝도 하지 않았던 러시아가 유독 한국의 개입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입지가 정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급상승했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자세한 내막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튀르키에에서는 자국산 전차라고 자부하는 뉴 알타이 초도 생산분 이 대를 군에 최초로 인도하고 시험 기동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에르도안 대동령을 포함해 튀르키에의 고위직들이 모두 모였는데요. 그만큼 알타이 전차는 튀르키에서 기대받는 존재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 못지않은 각오로 국산 무기 개발에 혼을 쏟고 있는 튀르키에. 알타이 전차는 그 첫 단추와도 같은 존재였죠. 튀르키에는 90년대 중반 수립된 국산 전차 개발 계획에 따라 해외 기술을 이전받아 국산 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전차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마치 과거 한국이 미국 전차 기술을 이전받아 K1 전차를 설계한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이때 튀르키에가 선정한 원천 기술은 잘 알려졌다시피 K2 흑표였는데요. 튀르키에도 자신감이 있었는지 처음에는 활강포와 장갑제 기술 그리고 시험평가 기술만을 이전받았었죠. 이전받은 기술 세 가지는 모두 전차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동력 체계는 끼어있지 않았습니다. 기동성 역시 전차 성능에서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당시에 튀르키에는 그 부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데에 도전함으로써 전차뿐만이 아닌 기간무기 전반의 원천 기술을 습득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개발 당시에는 전체 기술 중에서 한국산 기술은 50% 미만이었고 이대로라면 튀르키에가 나쁘지 않은 수준의 합작 전차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까지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죠. 알타이 전차의 마지막 프로토타입이 완성된 2015년에는 갑자기 한국산 기술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뛰어올랐던 것입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이전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에는 현수장치, 자동식별 및 자동추적, 피아식별장치, 방사능 차폐라이너 등 K2가 특히 자랑하는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수장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길고 길었던 파워팩 선정 문제에서 미루어보아 튀르키에는 동력 개동 개발이라는 도전에 실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알타이의 마지막 프로토타입이 모습을 드러낸 뒤로 작년까지도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양산기인 뉴알타이는 결국 파워팩을 한국산으로 달기로 했는데요. 덕분에 올해 초 마침내 양산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물이 이번에 공개된 영상인 것입니다. 다만 이미 국산 부품의 비중이 너무 적어서 자국산이라고 자랑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물건이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엔진, 변속기, 포, 장갑이 전부 한국산인데 이걸 더 이상 튀르키의 산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된 영상에 대한 반응은 반반으로 갈리고 있는데요. 한편엔 그저 자국산 무기가 생겼다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결국 K2와 닫을 것이 없는 무기를 돈 주고 사온 셈인데 거기에 20년을 넘게 끝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튀르키에서 이렇게 의견의 반목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한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이득 볼 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에가 구매해서 장착한 파워팩은 머자나 원판인 K2에도 탑재될 예정인 신제품입니다. 이 한국산 파워팩은 한국에서의 시험평가들 동거하면서 실물에 탑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앞서서 튀르키에가 이걸 사다가 알타이에 달겠다고 밝히면서 파워팩이 K2에 탑재되어 제대로 작동할지 확인해볼 수 있는 테스트를 튀르키에가 대신 해주게 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수출의 형태로 튀르키에로 갔기 때문에 한국은 돈을 받고 K2 파워팩을 테스트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 내년까지 이어지는 뉴 알타이의 테스트에서 파워팩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사용되는 K2에 이 파워팩이 탑재될 뿐만 아니라 부품 단위의 수출에도 힘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언젠가 한국의 동맹국 중 하나가 K2가 아닌 전차에 한국산 파워팩을 채용해서 달고 다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파워팩을 생산하는 HD 현대 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전차 엔진을 조금만 변형하면 자주포 엔진 함정용 엔진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십 년간 이어진 독일 엔진 종속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됐다. 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지금까지의 K2들 포함해 수많은 전차의 심장은 독일산 파워팩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국산 파워팩 정도의 가격과 성능이라면 독일산 파워팩의 독과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되어준다는 것인데요. 이것으로 K2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까지 전부 국산화한 진짜 국산 무기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출기를 막는 장애물이 사라지자 해외에서도 본격적으로 K2를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6일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문가 A.P. 에이브럼스는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을 통해 한국의 K2가 유럽에서는 게임 체인저로 러시아에서는 공포의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기고문에서 지난 3월 폴란드 육군이 배포한 사진은 한국산 K2 흑표 전차로 실탄 사격 연습을 하는 장면을 담았다. 며, 이는 이 전차들이 작년 7월 주문한 지 물과 8개월이란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속도로 실전 배치됐음을 보여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은 특히 육상장비 생산은 여러 척도로 봤을 때 나토군 호환장비를 생산하는 국가 중에서 가장 건실하다며 이는 서방세계의 전반적인 전투력에 매우 가치 있는 지점 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한국이 현재는 직접 우크라이나에 군수를 자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쟁력 있는 한국 방위산업의 존재 자체가 서방국의 우크라이나 전력 지원 능력을 배가시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최신형 한국산 무기를 구매함으로써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구소련산 및 독일산 구형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K2 전차 주문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장 지원 능력을 늘려준 하나의 사례에 물과하다. 며, 더 최근 사례로는 이달 초 미국의 대규모 한국산 군수품 주문을 들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탄약을 대량 구매함으로써 미군이 비축해뒀던 기존 탄약을 나토군에 보낼 수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에이브럼스는 우크라이나 전력 지원 능력 확대 외에도 K2 전차가 나토군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냉전 이후 서방과 러시아 모두 신형 전차의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지지부진했는데 최신형 K2 전차의 신속한 나토 전력 투입 가능성이 판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독일의 레오파르트2, 러시아의 T-72 등 현재 실전 배치된 장비들은 모두 현대전에 걸맞게 꾸준한 개량을 거쳤지만 그 기본이 되는 들은 개발 시점이 냉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된 모델들입니다. 에이브럼스는 서방이 냉전 이후 새 전차에 대한 진지한 투자들 멈추자 러시아 역시 현실에 안주해왔다며 더 현대화된 한국산 전차가 나토군의 대량으로 신속하게 도입된다는 것은 육상전에서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K2가 이끄는 K-방산이 등장으로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군수산업도 쇠퇴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한국이란 경쟁 상대는 유럽 군수산업의 쇠퇴들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며 미국 F-35 전투기가 유럽산 전투기를 제치고 유럽 내 모든 수주에 성공했던 것처럼 K2,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한국산 지상군 장비들은 현재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고 말했습니다. 즉 한국의 기간 무기는 대량 양산형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처럼 각국 무기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역량이 많이 떨어진 유럽 방산이 한국 방산의 유럽 상륙을 방어하지 못하는 최근의 상황도 이런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시나리오는 두 가지 중 하나인데요. 나토군의 지상 무기체계를 한국이 독식하거나 어떻게든 개발 역량을 짜낸 유럽 방산이 한국 수준의 무기를 개발해내서 나토군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마음에 들지 않겠죠. 어느 쪽이 되든 근본부터 연식이 다른 최신 무기를 상대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태평양 함대까지 동원해서 동해상의 전력을 전개하는 등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런 한국 무기의 개입 자체를 원천 봉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도 서방 국가들 거의 전부가 우크라이나들 도우면서 러시아를 척쳤을 때도 덤덤하게 대응했던 러시아가 한국의 개입 가능성이 보이자마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 대해 의아했죠. 전 세계 누구도 예상하지 아이 못했던 상상 이상의 졸전으로 1년이 넘도록 우크라이나를 제암하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적 진영 전체의 무기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사망은 동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한때 무기 기술을 건네며 나라빚을 갚았을 정도로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크게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한테 무기 기술 좀 준다고 별일이나 생기겠냐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어느새 한국은 직접적인 무기 지원조차 하지 않았는데 러시아의 경계 대상 1호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쟁의 향방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종전 후에 한국의 의상은 그 정관은 전혀 닫을 겁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선 국가의 이익이 달린 이래 한치의 양보도 없는 냉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익이 달려있다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도 한순간에 뒤집는 상황이 펼쳐지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동맹이 생기기도 하고 견제해야 되는 국가가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주변국 견제를 일삼던 중국이 사우디로부터 국제적인 규모의 뒤통수를 맞게 될 상황에 크게 당황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으며 더군다나 사우디가 중국을 손절하고 새로 손을 잡은 곳은 다름 아닌 한국으로 알려지게 되자 중국 외교가에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외교전선에 문제가 있었던 사우디 측이 중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뒤에 실질적인 협력은 한국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 한국과 중국의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되며 여러가지 논의사항이 오르내렸지만 장거리 회담에도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의 상황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주요 인사들은 한중 간 갈등 원인은 중국에서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새롭게 구성되며 중국이 한국에 대한 기싸움을 걸고 있는 가운데 중국 측의 도를 넘는 외교적 물에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중국 산둥성 칭타오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장관 회담처럼 중요한 자리에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주요 도시를 내버려두고 지방 소도시의 일국의 외교장관을 초대한 것은 중국이 작정하고 기선 제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담 내용에서도 중국은 한국에 대한 무리한 제안들과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요구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왕위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의 군사기지를 탐지할 수 없도록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위치를 조정하라고 밝혔고 추가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더 이상의 사드 배치는 없다는 것을 약속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 측 박진 외교부 장관은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바주권이기에 중국 측의 간섭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한할령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기본적인 안보 조치에 간섭하는 중국은 이젠 더 나아가 경제에도 간섭하고 나섰습니다. 칩사 반도체 동맹에 한국이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중국과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원활하게 공급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를 이용해 자국산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제품에 탑재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자제품은 특허와 기술을 도용하여 해외 시장에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욱 위협적이 것은 중국의 군함과 전투기를 비롯한 군사장비와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최첨단 유도무기에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가 탑재되는 것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능력이 없는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수입하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군사장비에 반도체를 탑재하여 잠재적으로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국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과 지방 소도시에서 회담을 개최하여 푸대접한 중국이 반대로 사우디에게 큰 손절을 당하며 국가적인 프로젝트 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사우디의 실권을 장악하여 바이든 대통령과도 회담을 진행한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으로부터 3개월 뒤인 11월경 한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진행하자며 제안해온 상황입니다. 사우디 측이 제시한 협의 내용은 한국 건설업체의 사우디 네옴 프로젝트 참여 방안과 한국의 전자업체와 통신업체의 네옴 시티 통신망 구축 그리고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목표에 맞춘 원자력 협력 과 태양광 협력 등 도시를 구성하는 건설 에너지 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옴 시티는 사우디 왕세자가 기획 중인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로 예산만 650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화석에너지의 국가 예산을 존중인 사우디는 화석연료를 벗어나 미래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 구근을 걸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우디 왕세자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자 중국 기업 들과 은행들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사우디 현지에서 한국 기업들과 접촉하여 프로젝트 수주의 기본적인 협상은 마무리한 상황이고 한국과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구상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기에 이번 네옴 프로젝트의 다양한 분야에서 썸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특히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네옴 시티의 핵심이 되는 터널 공사를 수주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사우디 측이 중국 정부 그리고 기업들과 체결한 MOU 즉 양해각서를 뒤집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중국은 사우디의 네옴 시티 프로젝트를 독점적으로 수주하기 위해 사우디 당국과 73조 원 규모의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 지만 놀랍게도 MOU 양해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공식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양해각서는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는 수준의 확인서이며 실제로 국제관계나 기업들 사이에서도 MOU만 믿고 있다가 물거품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우디가 갈등을 빚던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중국과의 MOU 양해각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의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적인 문제를 지적했고 사우디에게 미국산 무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중동국가임에도 미국과 끈끈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미국은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사우디와 협력했고 사우디는 중동 지역의 패권 장악과 최대 경쟁국인 이란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 했습니다. 현재 이란이 핵 개발을 천명하며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사우디 는 안보 공백이 발생했고 성능이 검증된 미국산 무기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이유로 들며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를 거절해 사우디는 네온 프로젝트에 중국과 협력하는 척을 하면서 미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작전을 펼치 것입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중국과 73조원 규모 mou를 맺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며칠 전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방문하면서 빈살만 왕세자의 길을 살려주었고 사우디에게 무기 판매를 재개하는 등 양국 관계 회복 의 신호탄이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선 사우디 측이 미국의 요청을 비웃으며 원유 증산을 거절했다고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국제유가는 4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은 효과가 있었고 미국과 사우디의 장기적인 관계는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네온시티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세계적인 중국산 통신장비와 에너지 퇴출 움직임에 사우디도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우디 네온시티의 통신망과 에너지 시설 구축에 중국의 화웨이가 선택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정식 계약 이 아니라 양해각서로 언제든지 변경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호주 등 세계 각지에서 기술과 정보 유출의 이슈로 화웨이가 퇴출되는 가운데 사우디가 화웨이와 끝까지 협력할 가능성이 낮다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사우디 측에서 한국 삼성전자의 5g 통신장비를 적용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5g 통신장비는 화웨이를 제치고 미국 유럽 심지어는 일본까지 채택한 서방세계 표준의 통신장비입니다. 게다가 사우디 왕세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개인적인 친분도 있어 빈살만 왕세자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기 위해 방한한 사실도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웨이라는 기업이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도 사우디가 화웨이와 체결한 MOU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650조원이 투입된 네옴시티는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과 유럽의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여 글로벌 도시를 만드는 것인데 가장 보안이 확실해야 될 통신망을 중국이 가져간다면 사우디가 생각한 만큼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우디 측에선 한국의 원전을 자국에 건설하고 싶다며 12조원 규모의 입찰 참여 요청서를 한국에 보냈습니다. 사우디가 다른 쟁쟁한 원전 업체를 제치고 한국에 참여 요청을 보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동 지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아랍에미리트 UAE의 바라카 원전을 한국이 건설해 성공적으로 가동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넘쳐나는 게 석유인 중동에 부유한 국가가 그 당시 안전성을 이유로 퇴출되고 있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다는 점 그 중에서도 한국의 원전을 선택했다는 점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주었습니다. 가장 안전하며 신뢰도가 높고 발전 요율도 뛰어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석유가 없어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선 옆나라 UAE가 도입한 원전이 척박한 사막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가동되는 걸 보면 한국의 기술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사우디는 한국의 건설업체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인 1970년대에 아무런 자본도 경험도 없었던 한국의 건설사들이 대거 중동으로 진출하여 피 땀 흘린 노력으로 걸작 을 만들었고 누가 그 위대한 유산들은 척박한 사막 위에 지금도 우뚝 서 있습니다. 이 당시 중동에서 개발도상국 한국의 가능성을 알아봤고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를 맡기면서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한국과 중동의 신뢰관계는 수십 년 전부터 구축되어 있는 상태로 이 당시 중동에서 수조한 자금으로 한국이 발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도 네옴시티의 가장 핵심이 되는 터널 공사를 한국의 현대건설 과 삼성물산에게 맡긴 것도 한국 건설사의 능력을 알고 있기도 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올린 신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사우디 측이 중국을 손절하고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우디는 부자 나라답게 최고 품질을 고집하며 이는 국방력과 경제 부문을 가리지 않습니다. 건물 자동차 등 모든 것들이 최고급이어야 하며 국방에서도 비슷한 태도 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군 장갑차와 전차도 미국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군 전투기도 미국 f-15를 250대가량 유럽의 유로파이터를 100여대 보유 중입니다. 상당수 무기체계가 서방표준형 으로 되어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무기 수출이 금지되자 한국에 천궁을 도입하겠다며 1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십 년간 서방표준의 사회경제 시스템과 국방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던 국가가 하루아침에 중국 시스템 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보와 보완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 이지 못한 결정이며 최근 사우디가 미국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중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한국 방문과 정상회담 예정으로 이런 내용들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 온갖 만행을 저지르던 중국은 최근 인구수 1위라는 타이틀을 인도에게 넘겨줬습니다. 통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1, 2년 안에 확실히 인도는 중국을 넘습니다. 인도의 신생아 출산율은 여성 1명당 2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기 때문이죠. 유엔은 지난 2019년 보고서에서 인도가 중국을 넘어서는 시점을 2027년으로 봤지만 4년 앞당긴 올해부터 인도는 중국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 인구수라는 타이틀은 분명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명분으로 작용하게 될 텐데 최근 인도는 더 무서운 무기를 갖게 됐습니다. 광물 덕분인데요. 지난 2월 10일 인도 정부는 인도 지질조사연구소가 인도 북부에 섰길 590만 톤의 리튬이 매장된 것을 확인했다 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도 북부 레아시 지역에서 발견된 리튬 매장량은 약 590만 톤으로 인도 에서 21세기 황금이라 불리는 리튬 매장이 확인된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현재 전세계는 리튬 확보를 위해 목숨 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 이 리튬이 개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인도는 정말 무서운 국가로 변모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전세계 적으로 공식 확인된 리튬 매장 량은 총 8천만 톤인데 이 중 사용 가능한 양은 고작 4분의 1인 2천만 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매장된 리튬이 이용 가능하다면 인도는 순식간에 세계 2위이자 전세계 매장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국가가 되죠. 그런데 이제 한국도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명분이 생기게 될까요? 21세기 황금이라 불리는 리튬이 한국에서 발견됐습니다.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이 현재 대개로 유명한 경북 울진에서 리튬 개발을 위한 매장량 분석을 한참 진행 중인데 의뢰 분석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리튬의 일부를 추출해서 검사했더니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북 울진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바야흐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니 이미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로 재빨리 재편된 상황입니다. 2019년 고작 200만대에 불과하던 전기차는 2020년 300만대, 2021년 570만대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2022년에 세계 각국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802만대로 전년 대비 71% 상승했습니다. 전세계에서 판매된 자동차 10대 중 일대가 전기자동차였던 셈이죠. 그리고 이 추세는 더 급격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미 유럽 등에서는 2035년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보급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차의 핵심이 엔진이었다면 전기차의 핵심은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즉 2차 전지인데요. 휘발유나 경유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충전된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성능은 곧 전기차의 성능을 의미하며 배터리의 핵심이 바로 리튬입니다. 리튬은 전기차 시대의 필수 광물로 전세계에 아주 미량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광석과 염수, 소금물 상태로 존재합니다. 광석 리튬은 호주나 캐나다, 브라질, 중국 등에 대부분 매장되었고 염수 상태의 리튬은 중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등에 대부분 매장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등등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전자기기는 배터리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리튬 없이는 배터리를 만들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리튬을 두고 하얀 석유, 하얀 황금 등으로 부르는데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을 가진 국가는 소위 리튬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중남미 국가들로 전세계 추적 매장량의 56%가 집중적으로 매장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볼리비아가 23.6%, 아르헨티나가 21.3%, 칠레가 11%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죠. 그래서 다음 시대 기업의 먹거리로 리튬을 선택한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에서 거대한 소금 호수인 오프레 무예르토, 홈브르 무예르토를 사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언급했듯 리튬은 소금물 상태와 광석으로 매장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한국에서 광석 상태의 리튬 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태백산 부근에서 지하자원 조사를 실시한 이후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지하자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리튬 매장 여부는 단 한 번도 조사된 적이 없죠. 그래서 자원빈국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드론, 알 등을 포함한 탐사 기술이 발달한 만큼 대대적인 광물 탐사를 시작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2019년 연말부터 휴광 및 폐광 등에서 리튬 을 찾기 위한 탐사를 시작했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 광산 33개를 대상으로 리튬 매장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 중 6곳에서 리튬 광석을 찾았는데 정확한 매장량은 추후 심층 탐사가 필요하지만 드론을 띄워 심층 탐사한 경북 울진에서는 의미있는 성과가 나왔죠. 리튬 광화대를 확인한 즉시 지지련은 울진 보암광산에 드론을 띄워 탐사를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리튬 규산염의 일종인 리튬 레피돌라이트, 홍운모 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일부 채굴에 확인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세계 최고 리튬 광산으로 유명한 호주의 그린 부시보다 품위가 두 배 가까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다만 이 보암광산 주위에 금강송 보호구역이 있어 직접 채굴에 기반한 매장량 분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재천과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채굴 없는 물리탐사로도 매장량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지련은 을의 안에 매장량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만약 매장량 분석이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측정해 채굴 여부가 결정될 텐데 기대했던 것보다 매장량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채굴하게 되더라도 한국은 이를 활용해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 등 이 차 가공 산물로 만드는 기술을 확보한 상태인데다 채굴과 동시에 성실한 기술 개발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리튬 강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니까요. 2025년이면 반도체 산업마저 뛰어넘는다는 배터리 산업은 현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급 불안정성이 늘 제기됐지만 만약 한국에서 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그날이 온다면 이런 불안정함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포스코는 기업의 미래를 리튬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고농도 리튬 약 220만 톤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아르헨티나의 소금 호수 옴브레 무예르토 광권을 인수한 겁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 소금 호수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포스코는 소금 호수의 광권을 사들인 즉시 리튬 매장량 검증을 실시 했는데 이는 전세계 업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염수 리튬 전문 컨설팅 기업인 미국의 몽고메리 몽고메리 엠퍼샌드 어소시에이츠가 국제 공인 규정에 따라 수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소금 호수에는 인수 당시 추산한 220만 톤을 훨씬 넘어서는 1350만 톤 탄산 리튬 기준 이미 확인됐죠. 채굴 가능성과 수요를 고려하면 포스코가 최소 280만 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계산해도 30년 동안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며 누적 영업이익만 수십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지난 2022년 3월 포스코는 아르헨티나에 연간 2만 5천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염수 리튬 공장 1단계를 착공했고 지난 10월 2단계 사업 투자도 결정되면서 2024년까지 5만 톤까지 생산 규모를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로써 포스코는 염수 리튬과 광산 채굴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합쳐 2030년까지 리튬 생산 능력을 연간 30만 톤으로 확대할 것 이라는 목표도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50만 톤의 리튬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는 몇 대나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3억 7천만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전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800만대니까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닌 소금호수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소금호수의 리튬 농도란 소금물 1리터에 얼마나 많은 리튬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이는 수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옴브레 무예르토 염호는 1리터당 921mg의 리튬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르헨티나 소금호수 중 최고 수준이며 마그네슘 등의 불순물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세계 최고 생산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구나 최근 몇 년 사이 리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실제로 2020년 7월 1톤당 560만원이던 중국산 탄산 리튬 현물 가격은 2022년 2월에는 8400만원으로 올랐고 연말에는 약 1억 1100만원까지 급등했습니다. 1톤당 약 1300만원일 때 포스코가 약 35조원의 미래가치를 지냈다 고 보도했었는데 그 10배 가까이 뛰었으니 이제는 350조원의 미래가치를 지냈다 고 보도에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을 2023년 울진에서 매장량 평가가 끝나면 이제 채굴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한국에 진파 석유가 없다면 하얀 석유라도